안녕하세요 해외 관객 여러분 서복에서 민기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유입니다 기다려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그 실험 하겠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저는 유한한 삶을 택할 것 같습니다 영생 속에 제가 한번 살아봤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괴롭고 슬픈 일인지 간접 경험을 길게 해본 적이 있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접 경험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가 실제 그런 일을 겪어서도 안되고 사실은 실제 그런 분들 앞에서 되게 조심스럽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극 중에선 아마 제가 간접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접 경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롭고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유한한 삶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가장 안 힘든 어떤 그나마 덜 힘든 인간의 삶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가我们의 ethos 다시 만나요 저희가 Finale Without